문재인 정권의 통치 기술 문재인 정권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현 정권에 가장 격렬하게 맞서온 그를 비롯한 일부 교회 세력을 이번 기회에 잡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전 목사가 이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뷰를 이끈 채보식 기자는 노재봉 전 총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원래는 당대의 손꼽히는 국제정치학이었다. 서울대 교수로서 20년간 재직했고 지금도 국제정치 분야에서 외국 전화를 빠짐없이 읽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채보식 기자가 묻습니다. 7년째 매주 목요일 제자 교수들과 공부 모임을 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최재봉 전 총리가 답합니다. 시국 상황을 이론적으로 규정해 보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2년 전에 출간한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거척들이란 책도 이 모임에서 나온 것이다. 다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쁘지만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얻은 통찰력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보통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칼포프의 그 유명한 저서인 열린사회와 거척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항상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서 자신들끼리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세력들이 인류 역사에서는 언제나 내부에서도 출연하고 또 외부에서도 출연하게 마련입니다. 채보식 기자가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분열과 혼란은 여전한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정권에서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정권 지지세력은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자 노재봉 전 총리가 답합니다. 분열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기술이고 통치기술이다. 이것은 적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정오와 복수심을 유발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들 그리고 그들 사람을 분열한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불안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구하는 그런 통치설에 아주 익숙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다시 채보식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파리오 광화문 집회에는 비가 내렸는데도 5만 명 이상이 모였다. 현 정권에 분노한 국민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몰려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바로 다음 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노재봉 전 총리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코로나 방역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나온 것에 대해서도 응답했어야 됐다. 이를 싸잡아 국가 방역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었다. 저의 해설은 이래 선우를 따지면 반드시 수많은 인파가 비가 오는 속에서도 광화문에 뛰쳐나왔다면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조국 사태 때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숨거나 엉그슬쩍 그냥 뒤로 미루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인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시 최보식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문 대통령이 발언한 시점에서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광화문 집회와 거의 무관하다. 그런데도 특정 교회 탓으로 돌리며 사랑제일교회나 정강훈 목사만을 집중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자 다시 노재봉 전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현 정권은 더 큰 악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실정과 무능과 부정을 덮는 방식을 이제껏 치유왔다. 다시 최보식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현 정권은 그전에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외식 공연 여행 쿠폰을 발행했다.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정했고 국민에게 방역 해제의 메시지를 줬던 것이다. 실제 행운대에서는 40만 인파가 몰렸다. 그런 정권이 강복절 집회 직전에 코로나 확산 우리를 내세우자 설득력이 없던 것이다. 오히려 정권 비판 집회를 차단하려는 술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서 현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른바 정치 방역을 뜻합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최저의 문제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의 변질이나 최저의 전복 문제로 우리가 보통 시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모든 권력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의 전복적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다. 나는 그 시발점을 박근혜 탄핵으로 본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의 전복적 상황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출발점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최저의 전복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노재봉 전 총리의 시국 진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우파정부든 좌파정부든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관계없이 체제 전복을 시도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유민주적 체제 하에서 모든 변화를 깨었지만 문정권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84세의 노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조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체제 전복의 시작점이 지방선거나 총선을 넘어가지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으로 내몰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총리가 위기 의식을 낙히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동서남북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최보식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탄핵은 폐쇄적인 국정운영 스타일 즉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것이지 않는가. 여기서도 이제 최보식 기자하고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이는 전 총리하고 노재봉 전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이라기보다도 체제 탄핵의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촛불 집회를 동원해서 체제를 뒤집는 탄핵을 벌린 겁니다.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보니 전혀 법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보니 전혀 법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결정한 데 주동 역할을 했던 이정미 재판관도 아마 역사적인 그런 평가를 다음에 받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받을 걸로 봅니다. 나중에 법대 교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법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법 철학도 안 가르치냐고 핀잔을 줬다. 합법성에는 법의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있다. 법의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있다. 노재봉 정총리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체제 전복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제 전복이 시작된 일종의 출발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한 상시한 내역은 우종찬 기자가 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세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거짓과 어떤 위정과 어떤 가짜들의 활기를 쳐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킨 과정이 사사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거짓과 조작에 언론 검찰 헌재 입법부 대중들이 모두 다 이용당하거나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죠. 대단히 부끄러운 사안입니다. 노재봉 정총리는 이야기합니다. 전자는 입헌주의고 법의 지배는 전자, 법의 지배는 입헌주의고 헌법의 의견에서 권력행사의 자의적인 남룡을 막는 것을 뜻하고 후자, 법에 의한 지배는, 법에 의한 통치는 어떤 상황에서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으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에 의해서 헌법의 제약하에서 법이 움직이는 그런 체제를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의 지배 혹은 법에 의한 통치를 가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모든 법이 헌법정신이나 관계없이 그냥 국민을 옥죄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법의 지배로부터 입법의 지배로 가고 있고 한국은 법의 지배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로 가고 있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입법이 사람들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입법이 아주 빈번하게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겁니다. 지만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부는 통법부가 됐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행정부가 요구하는 그 시절에 법을 통과시키는 기간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세금폭탄과 부동산 대택들이 아무 끄림 없이 국민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고 지난 12월에는 선거법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공수처법 얼마나 위험한 법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통과된 거죠. 한국의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겁니다. 법의 지배가 허물어지고 입법의 지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것을 착하게 노재봉 전 총리가 지적하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를 제가 좀 심청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24일 날 방송됐던 문 대통령 진짜 한판 할 모양이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아델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기간제 직업입니다. 왕이나 황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거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한시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우임받은 자입니다. 이런 기본이 우리 사회에 망각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취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신분에서 대통령인 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이 평민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라 원래 혈통으로 이어받은 왕이나 황제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대통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안기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정책을 도입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이 얼마나 올바른 정책과 제도와 말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위한다는 어떤 것이 국민들을 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만으로도 좋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할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방송인 GONG 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목과 또 시야와 통찰력을 확장하는 데 계속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